스케팅한 그런 느낌이네 에이 설마 저 여기 소스 뺐는데요 여러분 햄버거가 사실 소스를 많이 안 뿌리면 그렇게 살찌는 음식이 아닌 게 야채뿐인데요 고기랑 안 그런 거야? 요걸 좀 살찌겠지 찌겠으니까 저 진짜 되게 담백하게 먹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소스를 원래 소스를 얼마큼 주는지 모르겠지만 러브앤드리 생겨야 남친이 생겨요 그 남친이 좋아하는 거예요 소스를 또 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부터 조금 막 발라주세요 라고 했어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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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게 소스에 쩔여져 있고 이거 하얀 이거 하얀 마요네즈 같은 하얀 소스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들으면 전 먹기 싫더라고요 여기가 가게가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대 아니 없어졌다가 생겼대요 그래서 후기에 막 여기 없어져서 햄버거 못 먹고 있었어요 이런 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타 이상하겠다 싶어서 시켜봤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